안녕하세요 한정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8 대입개편한 통합각 예시문항 분석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9월 26일날 교육부에서는 통합각 12문항, 통합사회 14문항을 예시문항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시문항의 출제 비율이 꼭 수능의 출제 비율과 일치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과목 및 그리고 수능문제 출제에 대한 형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발표한 만큼 제가 이 분석 영상을 통해서 난이도나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출제될 통합각 수능 문제 형태에 주목을 하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아쉬웠던 점은 실제 수능에 통합각이 출제된다고 했을 때 출제문항 수, 출제 시간, 그리고 배점과 같은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고된 게 내년 상반기 때 수능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하여 여러분들의 걱정 또는 의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통합각 예시문항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수험생들 과학탐구를 공부하고 수능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기본 소양을 출제자들은 또는 평가원에서는 요구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지러운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뽑아오면 기존의 과학탐구를 통해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과목을 선택했어요. 물화생지를 모두 선택해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학습한 정도 이 기본 소양이 다 다른 거야. 뭐 표현을 하자면 과목 간의 유불리도 따져야 되고 또는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과목 회피형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 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소위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회피형의 학습을 하는 경향이 꽤 뚜렷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통학과학과 다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전의 과학탐구 수능 시험은 일명 킬러문항이라고 해서 특정 단어, 특정 소재의 스킬이나 또는 직관을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상당히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핏 들어봐도 꽤 모순이나 또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특정 과학 과목에 대해서만 소용을 갖추는 걸 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통학과학이라는 과목이 수능으로 자리를 잡고 앞으로 출제될 걸 우리가 예상해 본다고 했을 때 결국 교육부에서는 무라생지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단원간에도 벽을 허물고 그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골고루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통학과학을 수능으로 채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기존의 과학탐구에서 수능을 통해 발견된 이런 빈틈들을 맺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무엇을 원했던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라생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골고루 기본 소양으로 갖추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탐구하는 능력 또는 통합적인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자료해석의 능력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예시문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눈여겨볼 게 어떠한 현상에 대해 어떠한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꽤 많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시문항 12개 중에 8개 문항에서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가설을 일반화하는 원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의 설계 그리고 탐구 결과 분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통학과계 수능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수능 개편안에 보면 고1대 통학과학 뿐만 아니라 공통과목으로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 듣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인식이나 가설 설정이나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이런 용어들이 과연 통학과 교과 내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이라든지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통학과 교과 내용에 수록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시문항을 보면 꽤 많은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 그럼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냐? 공통과목 중에 하나인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에서 학습을 합니다. 즉 과학탐구의 과정과 각 절차의 특징들을 학습하는 게 통학과학이 아니라 통학과학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학과학 실험은 과학탐구 실험은 수능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예시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탐구 실험도 수능통학과학의 범위로서 필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1로 들어가게 되면 통학과학이 그냥 수능시험이야. 나는 통학과학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통학과학이라는 과목 내에서는 가설 설정이나 탐구 설계면 수행, 이 결과 분석 같은 거를 이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통과로 배우는 또 다른 과목인 과학탐구 실험에서 그걸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탐구 실험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수능과목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통학과학은 통학과학의 기본 내용과 더불어 과학탐구 실험을 합쳐서 출제하겠다는 게 이번에 탐구 능력을 요구하는 꽤 다양한 많은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수능통학과학을 강의하는 저와 같은 강사들은 필수로 과학탐구 실험까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통학과학과 더불어서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능통학과학의 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습을 할 때 과학탐구 실험의 요소를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점이 바로 어떤 점이냐면 그럼 선생님, 현재와 다르게 앞으로 통학과학에서는 뭔가 문제의 출제의 비율이나 이런 게 달라질까요? 현재나 앞으로 통학과학이나 출제되는 문제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이해를 묻는 문제,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탐구 설계의 문제. 크게 세 가지는 요소가 공통적이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냐. 수능통학과학 시험지의 개념 이해문항, 자료 해석 문항, 탐구 설계의 문항이 몇 프로로 비율로 될 거냐.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예시문항에서 출제된 문항의 각각의 비율이 실제 수능시험지에 나와 있는 전체 문항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출제될 거야.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준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기존 2024학년도, 작년 수능이죠. 수능 출제,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과학원을 통해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개념 이해문항이 20%, 자료 해석 문항이 60%, 탐구 설계형 문항이 20%로 평균적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개념 이해문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개념을 묻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통학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인 거야. 그냥 솜생과 출제제 간에 안목적으로 이건 그냥 거져주는 문제야? 라고 느낄 정도로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뉘로 하면. 그런데 이 자료 해석 문항이 기존 과학 탐구에서도 꽤 비율이 높습니다. 변별력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보통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은 자료 해석에서 당나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탐구 설계어 문항. 이번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탐구 능력을 요구하는 탐구 설계어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실제 수능 시험지에서도 통학학 시험지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료 해석과 탐구 설계 중에는 압도적으로 자료 해석 문항이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론을 해볼 때. 그래서 학습의 대부분은 자료 해석 그리고 탐구 설계 이쪽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돼요. 출제 문항 비율은 기존의 수능 원과목을 평균을 냈을 때는 이런 비율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료 해석이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 결과를 해석하는 거야. 또는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내는 거지. 이런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 해석의 대표적인 문항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번 예시문항에서 개념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고 자료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논리를 뽑아내서 규칙성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탐구 과정에서 얻은 결과 해석 내가 개념을 다소 모르더라도 주어진 탐구 자료를 통해서 결과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 이거는 일종의 국어의 비문학과 같이 내가 이 내용을 처음 봤었어도 이 문제 내인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탐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통합적 사고인데 이 통합적 사고는 결국은 통합사회이든 통합과학이든 이 두 과목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통합사회 문제도 쭉 살펴봤는데 이 통산화 통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교육부에서의 출제 그리고 수험생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 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현상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무라생지라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또 무니까 공통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원 간의 벽을 허물고 단원 간의 융합 그리고 또 과목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과목을 버리지 않게끔 특정 단원을 버리지 않게끔 골고루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문항을 보면 개념 이해형 문항에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라는 이 세 과목의 내용을 섞어서 개념 이해로 또는 자료해석 문항도 그리고 탐구설계형 문항도 이 세 가지 유형이 수능의 출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개념 이해 문항이든 자료해석형 문항이든 탈군상경 문항이든 무라생지의 벽을 허물고 하무제 속에 모든 과목들을 또는 두 기상의 과목의 내용들을 섞어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과목의 회피 즉 특정 과목을 버린다는 것을 방지하게끔 출제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교육과정, 기존의 과학탐구 현재 수능에서의 그런 단점들 또는 파생되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과목 내에서도 단원 간의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학 문제이지만 한 문제 속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세포 내 유전정보의 흐름 두 단원의 내용을 섞어버리는 거지. 물리 파트를 예를 들면 예시문항에서 자윤학화운동이라는 역학적 내용과 전작의 유도현상이라는 정기적 현상의 내용을 한 문제 속에 한 과목 내에서도 단원 간의 융합을 통해서 특정 단원을 회피하는 특정 단원을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그러한 학습을 하지 않게끔 이걸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 나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버리고 나머지 집중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머지 담아 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감옥강에 벽도 허물어졌고 한 문제 속에 여러 과목을 섞어버리니까 그리고 단원 간의 융합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감옥 특정 단원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은 통학각 수능 쪽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 기존의 통학각은 4개 단원인데 2개 단원이 추가돼서 총 6개 단원이에요. 그 중에 통학각 2의 가장 마지막 단원의 단원명이 과학과 미의의 사회라는 단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 대표적인 게 디지털 탐구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시문으로 보면 곳곳에 곳곳에 디지털 탐구 도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도입된 1단원과 6단원은 어려운 단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통 쉽게 출제가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독립적인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다른 단원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출제될 거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쉽잖아. 그냥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이걸 다른 단원과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다른 단원을 공부할 때 계속 연계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수험생 스스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강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학습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총평 및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총평과 학습 방향은 결국 핵심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 탐구라는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대비하고 학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통합사회, 통학과 특히 저는 이제 통학과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강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과목 간에 벽이 허물어졌다. 단원 간에 벽이 허물어졌다. 제일 중요한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도 개념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는 자료 해석형 탐구 설계형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위권을 변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그래서 수능 통학학을 대비하고 내가 좋은 등급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료 해석형 문항이나 탐구 설계 문항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의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것. 그런 측면이 고1 내신 때부터 꽤 요구가 된다. 이미 수능형 예시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1 내신 문항에도 충분히 수능형 문항이 내신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 2개년에 통합과학 통합사의 1, 2등급 비율을 참고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냐면 통합과학 통합사의가 저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통합과학 측면에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서 제 얘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통계적 근거를 보여드리려고 조사를 한 건데 최근 2개년 통합과학 통합사의 1, 2등급 비율이 데이터예요. 23년 3월 23년 6월 23년 9월 23년 12월 24년 3월 24년 6월 24년 9월 까지를 통계를 내봤을 때 통합과학이 통합사회보다 1, 2등급 비율이 평균을 내보면 훨씬 적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통사보다는 통과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학습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수능형 문항까지 도입이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 이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통사보다는 통과 쪽에 학습량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순히 통합과 강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체감 난이도는 통사보다는 통과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학습량 공부량을 조절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해석이나 탐구설계 문항은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상위권 학생들도 변별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번 예시문항을 통해서 다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점은 바로 뭐냐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융합형 문항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상위권 친구들의 변별을 요도할 것이다. 통합과학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쉬운 거지 출제되는 문제가 모두 쉬울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과학탐구처럼 스킬을 요구하거나 또는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서 깊이는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문익과 공통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별은 필요하거든. 어떤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깊이는 지식보다는 하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지식이나 과도한 스킬 또는 직관 이걸 요구하는 그런 기존의 과학탐구에 폐해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지문의 길이 그리고 수학적 사고 융합형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충분히 상위권 친구들도 변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설계가 될 거라는 것. 두 번째 다양한 사례와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풀이 경험이 실제 수능 통학과학을 준비할 땐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강사의 수업을 선택할 때나 어떤 컨텐츠 선택할 때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3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거냐 꽤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강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종철 연구소에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진과 그리고 문제 개발을 현재 성실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부터 앞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능형 예시문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내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중에 발빠르게 수능형 문제를 출제할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실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걸 예상하고 내신 대비할 때도 그러한 수능형의 문항에 대한 접촉을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의 얘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수능 통합과학 예시문학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은 수고하셨고요. 통합과학 화이팅!